하면은 그래도 장군은 안 빠져요. 뭐냐? 이렇게 빠른 노래도 빠른 노래지만 천천히 가는 노래 장단이 딱딱 맞춰서 치는 풀면은 그래도 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 장 본인이세요. 또 안개 낀 장충당 공원 또 돌아가는 삼각지 요즘에 아주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. 그래도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우리 사랑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더 알려줄 수 있고 또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유튜브 조회수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140만까지 올라갔어요? 와 세상에 고맙습니다. 140만 아니 한 천만까지 올라가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노력하는 아름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안개 낀 장충당 공원 곡으로 해가지고 장단을 맞춰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 막걸리 한잔하면서 상 두들기면서 젓가락 장단 뚫으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. 곡 장단으로 한번 가보길 하겠습니다. 네 가봅시다. 하이! 자 박제 맞춰서 여러분들도 박수 쳐주시면 돼요. 아이씨! 아하! 자 박제 맞춰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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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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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